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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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내가 저기 뭐야, 모니터를 못 했으니까 아니, 모니터가 아니지 그 댓글을 잘 못 읽어서 이 패드를 들고 왔지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워요 추워요 여기가 너무 추워요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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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 JK My day is blessed 아트 백만 돌파 좀 더 오시면 하이 가이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이 택들을 돌려 돌리는 게 안 되네 이렇게 놔둬야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글자 크기가 이게 글자 크기가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머리가 있었나들 사실 그 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맞아, 머리색이 좀 빠졌죠? 지금 지금 필터가 좀 씌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여기 바꿀 수 있나? 원래는 이거예요, 이 색이에요 약간 민트색이죠? 여기가 초코색이니까 이제 민트초코예요 제가 민초 다니거든요? 저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그럼 다시 필터를 씌우고 필터 뭐가? 뭐가 낫지? 전 이게 제일 나은 거 같긴 하거든요 이게 낫나? 이게 낫나? 이게 낫나? 이게 약간 좀 쿨톤 이게 약간 뭔 톤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괜찮네 이게 이거 여기 약간 머리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? 그리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, 여러분들? 오늘 이렇게 제가 방금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또 시간이 좀 일... 제가 그... 개인 촬영이 일찍 있었어가지고 좀 빨리 끝났어요, 제가 그래서 이제 또 V LIVE에 생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뭐 먹었냐? 그... 육회비빔밥 먹고 와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가 있었거든요, 원래? 사실 제가 어제 뭐... 그 뭐야 배달 음식 시켜먹고 잠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나트륨 좀... 절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촬영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음... 그 아침 너노였어요 그럴 수 없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는 샐러드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셨어요? 밥 먹었어요? 밥? 일단은 좀 샐러드를 섭취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타협을 좀 하기로 했어요 적당히는 먹으면서 살을 빼자 건강하게 살을 빼자 요런 취지로다가 한번 더 다가가겠습니다 음... 내 피아노 이거 안 칠 거예요 뭐 쳐유? 뭐 쳐유? 뭐 쳐유? 뭐 쳐유? 그거 보유했잖아요 저는 목적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많은 음식들에 비해서는 뭐 나트륨도 적고 뭐 이런 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덜하잖아요?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뭐 제 지금 또 코로나고 코로나이기도 하고 네, 코로나라서죠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그리고 또 보통 어쨌든 원래 일상생활이었으면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을 텐데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또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몸이 되게 둔해지거든요 둔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이렇게 샐러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? 두세 번 정도는 그냥 끼니로 그냥 샐러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도 좀 챙기고 어쨌든 어쨌든 활동하면서 뭔가 몸에서 배출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계속 앉아있고 집에 계속 있으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하루 한 끼라도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아침이라도 샐러드 간단하게 그래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샐러드도 있겠죠 집에 있는 야채 그거 썰어서 먹으면 그게 샐러드죠 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건강하면 저희도 안 건강하다는 소리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? 근데 야채를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저한테 맛이 좀 없긴 해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겠죠 응 지금 쿠키 먹고 있다고? 맛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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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진짜 하루 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샐러드 챙겨드세요 좀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또 신체도 원활하게 돌아갈래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에 아 이때 머리 길었네 이때 머리 길었네 이때도 그냥 스퀴즈 마치고 이러한 제가 그림 그린 장소가 되게 독특한 장소였어요 그냥 카페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였어요 되게 신선하고 야 이거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기 진짜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도 팔고 그리고 그림 그린 거 뭐 걸어놓을 수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뒤에 이것도 나갔네 그림 그린 거 하트가 1억 하트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때 그림 그린 것도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렸죠 약간 색 조합이 아쉬웠는데 이게 제가 어쨌든 이 그림이란 것은 다 이제 영상 보고 이제 접하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깨짝깨짝 한 거죠 뭔가 저는 이런 뭔가 좀 더 보라보라 했었으면 좋겠었는데 이게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초점이 또 왜 해 이래 방금 사례 들려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좀 아쉬웠어요 그림이 다음에 또 그림 그릴 기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림 한 작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음식 먹고 바로 잠들어가지고 속이 안 나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영유성 식도 맞나? 응 그거 걸려요 그래서 먹고 바로 자면 되는데 요즘 음식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주 좋겠어요 그냥 왜 그러지 건강에 안 좋나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는 거 같지? 뭐하지? 그냥 진짜 심심해서 또 왔거든요 얘가 맞다 뭐야? 콤부차 여러분들 콤부차 레몬맛 제가 못 샀어요 여러분들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? 제가 그거 저기 두 팩 밖에 못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품질 시켜가지고 얘가 레몬맛 못 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뭐지? 콤부차 그러니까 그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? 뭐지? 제가 그때 뭐 트위터에 셀카 찍었을 때 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평상시 옷 입는 거 그리고 콤부차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제품을 또 사주시니까 뭔가 지금 코로나라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그분들한테 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같아서 네 너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이 최고예요 뭔가 뭔가 요즘 이제 저도 좀 어쨌든 약간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좀 뭐 좀 보이려고 최근에 좀 그냥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때까지 그냥 블랙 뭐 편한 거 그냥 시꺼먼 거 그런 옷들만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꾸미기도 하고 좀 그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뭐 요즘 좀 다양한 옷을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옷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셀카를 올렸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이 뭐라 해야 될까 나 이것도 그런 힘이 있구나 뭔가 관심을 여러분들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서 요즘 그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진짜로 좀 마음에 들면 어때 제가 그냥 제 돈 주고 직접 사 입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뭐 이쁘면, 입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좋으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레몬맛 맛있는데 근데 맛있죠 그거 그거 괜찮다니깐요 그거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막 옷을 옷을 막 쇼핑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뭐 다이어트 컷 뭐 뭐 다이어트 컷 약 뭐 그 뭐 잠 잠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어떤 비타민 뭐 피부 콜라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지? 그냥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잘 사지 않는 어떤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사는데 앞으로 좀 여러분들께 또 제가 쓰는 좀 추천템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결론은 그냥 아미가 최고다 아미가 최고예요 역시 우리 아미 뭐하지? 뭔가 오늘 입맛이 없네 이거 뭐 할까요? 전국에 입맛 없으면 여기로 던져 받아볼까요? 뭘 또 받아주세요 어떻게 던져요? 염식 변증이 아닙니다 아 맞아 갑자기 어제 그 병 그 브릿지 써놓은 거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뭐 들려주려다가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음한 게 딱 생각나서 잠들기 전에 그냥 이거 그냥 올리고 잘까? 여러분들 좋아해 주겠지?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고 잤어요 괜찮죠? 그게 안 돼가지고 아쉽네 으잉? 으잉?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도 게으릅니다 저도 게으릅니다 저도 게으린데 그냥 하는 거죠 뭔가 제가 정말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뭐 난 이거는 무조건 할 거야 이거는 나의 길이야 약간 이런 거 저는 뭐 딴 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대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약간 이런 게 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죽어라 하는 거죠 저도 나머지는 계열로요 뭐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고 졸려가지고 뭐 아까 야채 못 먹는다는 분 계셨는데 그러면 야채 말고 뭐 있지? 몸에 맞는 어떤 그런 음식 좀 안 과한 거 그런 거 챙겨드릴게요 알러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일 내 생일이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몸으로 바꿔야 돼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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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호 야야호 저 폰 깨져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누구야? 자 저희 의전팀이네요 죄송합니다 뭐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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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아노 춰주세요 제가 피아노 못 춰요 게을라서 피아노 못해요 뭐하지? 여러분들 뭐 할 거 없어요? 운동할 거예요 운동! 운동하면서 저도 브이집 시청해주시면 감사하십니다 너는 서투르다 네 저는 서투르다 네 저는 서투르다 확실히 빠르네 왜 금이 갔냐고요? 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왔어요 뭐하지? 뭐하지? 이거 샐러드 약간 입맛이 없어요 지금 배가 안 고파 그래 배가 딱히 안 고파서 이게 좀 안 들어온다 아니 잠깐 미뤄야겠어 잠깐 좀 보류해야겠어 안 되겠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? 저는 나 저 웬만한 거 다 잘 먹어서 딱히 막 좋아하는 그러니까 딱히 거르는 음식 없어요 블루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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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일어나는 법 알려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잘 몰라요 블루사이도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허비 형의 블루 치니까 블루 앤 그레이 앤 블루사이도가 뜨네요 grup 뭐 다르칌 아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Lose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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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ey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그래? 저기요. 참.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블루사이드. 블루사이드 커버하는 분이 볼 수 있네. 빠르다. 뭐하지? 초점 눈치 챙겨라 머선 1, 2, 9. 이게 또 유행하는 말인가 보네요. 1, 2, 9. 머선 1, 2, 9. 그리고 귀걸이 왜 한쪽만 꼈냐고요? 막혔어요? 여기가 막혀서 더 이상 낄 수가 없어요. 원래 확장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상처가 났었거든요. 근데 막혔어요. 상처가 아물면서 살이 붙어버렸어요. 이게 초점이 진짜 돌아왔니? 안 돌아왔죠? 렉도 걸려요? 이야 이거 어떡하네. 진영 노래도 좋았는데. 이 것도 좋았다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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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참고서 나의 바다로 들어간다 아름답고도 슬피우는 나를 마주한다 아주 혼자 어둠 속에 날 찾아가 말하고 싶어 오늘은 넘도 알고 싶다고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목소린 나오질 않고 맴돌고만 있다 저 까만 곳 잠기고 싶어 가보고 싶어 I'll be there 오늘도 또 너의 추위를 맴돈다 너에게 갈수록 숨이 저르고 넌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간 건 아닐까 저 바다 속에 날 찾아가 말하고 싶어 오늘은 넘도 알고 싶다고 Yeah 아직도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목소린 나오질 않고 맴돌고만 있다 저 까만 곳 잠기고 싶어 가보고 싶어 I'll be there I'll be there 오늘도 이렇게 너에게 들었고 늘 갑니다 진영 가성이 야들야들해가지고 아주 그냥 듣기가 간드러져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올 때 커피를 좀 마실 거랑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Can I go to restroom? I'll come back quickly Okay? Okay 잠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Okay, okay, yes, yes Thank you, thank you 화장실, 화장실 is not for 너 너무 고소 자 잊어버릴 수 핵심 화장실 화장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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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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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컴백 컴백 추워 추워 바뀐 건가? 난방이 안 되네 난방이 안 되네, 난방이 안 돼 여러분 반갑습니다, 돌아왔습니다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뭐 하지? 다녀오긴 했는데 Hi 오빠 시원해요? 시원합니다 뭐 할까요, 여러분들? 재밌는 게 없나?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지민이 형이 먹던 컵라면을 한입 뺏어 먹었다 블루 앤 그레이? 블루 앤 그레이 불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뭐지? 뭐지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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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다메 보자 아 미안 어 우린 What is my angel 하루의 끝을들 Leon Someone call me Save me, please 지친 하루의 한숨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Can you look at me I am blue and gray 거울에 비친 눈물의 의미는 웃음에 감춰진 날 색깔 blue and grey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 나 어렸어부터 머릿속은 파라색 물음표 어렸을 때 지혈하게 사나는지 모르지 버티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살이 서서 버린 그림 저절부터 파라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 집 부위의 눈물인지 아닌 외로움이 날나온 눈인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서 버린 blue 장식되지 않게 바래 찾을 거야 Wanna be happy해 차가운 날 넘겨줘 수없이 내민 나의 손 색깔 없는 내 아리 This ground feels so heavy I am singing by myself Wanna be happier 이것도 큰 욕심일까 추운 겨울 거리를 걸을 때 느낀 빨라진 심장의 호흡 소리 지금도 느끼고 해 괜찮다고 하지마 괜찮지 않으니까 오케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자꾸 떨리네요 한 곡 짓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 한 곡을 만드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고요? 뭐 곡마다 다른 거 같은데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쭉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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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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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body body yeah fix you euphoria boyfriend coffee butterfly 뭐예요? 땡 아니죠 everybody 햇빛 파메 대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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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라 대치타 맞아 그 뭐야 모기 그거 at my worst 그냥 짧게 그 연습을 살짝 했는데 인스트가 아니다 인스트 말고 그 그 그 그 가사 마 마 마 여기 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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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 딩 들리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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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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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가지고 멈추지 않다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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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난방이 안 되는 거야 왜왜왜 너무 추워 초점도 안 맞고 공기도 춥고 이거 갈수록 과감한 얘기야 어떡하냐 초점도 안 맞는 거야 좀 맞아라, 뭐 때문에 안 맞니? 너 발리? 이게 자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근데 안 돼요 동작으로 다시 가자 안 된대요 히터가 안 된대요 이러면 초점 좀 맞지 않을까? 그렇죠? 이러면 초점 맞지 않나? 뒤를 끄면 되잖아 그렇지? 앞에만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맞지요? 맞지요 맞지요? 다이너마이트 불러달라고?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빠도 중학교 첫 반장 됐어요 축하드립니다! 전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하지? 대박 필터? 필터는 지민이 형 곡인데 지민이 형 키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심각해 좋아 너무 심각해 아 가사가 이런 거 했구나 어떤 나를 원해 너의 세상을 변화시켜 I'm your filter, 우리 맘에 씻어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지민이 형은 음이 너무 높아서 우리 이렇게 밤새 놀자고 지금은 몇 시? 여섯 시 참 이 V LIVE라는 게 좀 시간이 빨리 가죠? 이제 안전하게 되죠? 너랑 함께 근데 따로 헬 페이퍼 하트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원래 몸이 좀 열이 올라야 이게 목도 풀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패딩이 왔어요 예수 예수 짱 몸이 좀 데펴지겠죠? 서울의 달, 서울의 달 이거 아니에요? 이게 뭔데? 그냥 그냥 쉽게 가끔 육세 아 바다 지금 그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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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6시 25분이네? 저 몇 시간 했어요? 나 몇 시간 했지? 여기 시간이 안 나요 초점 맞죠 이제? 어느 정도? 어느 정도 맞죠? 이거 좋습니다 대체 이타 여러분들 10분 했어요? 10분 했다고? 에이 뭐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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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좀 준비를 좀 해서 와야 되겠다 뭐 하여튼 그냥 정글 코카콜라? 정글? 코카콜라? 그 뭐더라? 나 이렇게 녹는 지 너무 오래되는데 코카콜라 방탄 얘 맞나? 얘 맞니? 이 영상은 또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선 이 영상은 너무 좋은 prism 바삭아 바삭아 이 노먼지 너머리가 쎄요 이거 네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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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옹 I want you Follow me into the jungle 여러분들은 뭐 해요? 그냥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통 저는 운동하러 가긴 하는데 그래 요즘 뭐 제가 뭐 컴퓨터도 잘 안 해가지고 인터넷도 잘 안 하고 요즘 뭐가 재밌나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너무 오래 했나? 여러분들, 여러분들 이제 약간 좀 지겹죠? 뭐? 제가 뭐 그냥 소통을 하러 왔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건강 잘 챙기시라 그리고 우리 아미들 너무 고맙다 아미들도 아니다 얘기하러 왔거든요? 그냥 얼굴도 이렇게 빛을 겸 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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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뭐 하지? 음 Holi by Justin Bieber 어, 러리 by Justin Bieber I feel so ho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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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y Oh, God O, God 그냥 막 이것저것 너 막 짜집게 해가지고 뭐하니? 뭐 그림이라도 그릴까? 아니야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있으랍니다 뭔가 대화 주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뭐 요즘 뭐 그냥 뭔가 활동이 적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리저리 또 뭐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러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건강 잘...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야 내가? 해야지 Bad guy by Binyea English Opa please Opa? 예 사쿠란보가 뭐야? 렉걸린다... 렉걸린다고? Your eyes tap Never night Ta-toos together, something to remember 띵땅 요즘 뭐 배우냐고요? 요즘 뭐 운동하고 있죠 운동하고 혼자서 노래 연습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? 제... 저희 보컬 티쳐들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거든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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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여러분들 갈까요? 나 뭐 얼마나 했니? 얼마나 했니? 자, 갑자기 종료 아니, 뭐 여러분들 제가 뭐, 이거 뭐 뭐 뭔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뭔가 뭐 재밌는 거 없나? 재밌는 거 찾아온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찾아볼게요 오늘은 그냥 그냥 아니다,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있나? 내가 느끼는 거 아까 얘기했어 여러분, 우리 그냥 다음 시간에 뵐까요, 우리? 어때? 이게 오늘 뭔가 제가 어제 먹고 바로 잤다 했잖아요 일찍 깼어요, 밤늦게 깨서 아침까지 못 자다가 한 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한 시간 반 정도인가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뭔가 대화의 흐름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찍 깼워 날씨가 없던 거 이럴 점심 밤늦게 깼워 일찍 깼워 일찍 깼워 일찍 깼워 일찍 깼워 파빠빠빠빠, 파빠빠빠빠빠, 파빠빠빠빠, 파빠빠빠빠, 파빠빠빠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,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, 다음에 다시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여쭙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,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뭔가 진짜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서 그냥 그냥 얼굴 비추러 왔다 생각해요, 저예요 졸려가지고 제가 지금 졸리다기보다 약간 안 돌아가요 다음은 좀 생생할 때가 오겠습니다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또 빨리 브이앱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왔는데 여러분들, 그러면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 여러분들,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돼 여러분들,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, 행복한 상태로 있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올게요 또 웃겠습니다 봐봐,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뭔가 정신이 안 돌아가니까 뭔가 정신이 안 돌아가니까 안녕 안녕, 바이 바이 See you soon 갑니다 예, 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